안녕하세요. 구신대병원 신장래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일기 오늘은 이영당뇨병과 CKD 환자에서 CLPN 아고니스트 효과에 대한 종설 논문입니다. CLPN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는 혈당조절이라든지 체중감소, 인플라메이션 감소를 통해서 예방과 보호효과가 있고 직접적 치료효과로는 행오다이나믹스를 안정화시키고 옥시타티브 스트레스들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에 대한 효과들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보여주었고 심장에서도 또한 여러 연구에서 보호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월드에서 CLPN 아고니스트를 DKD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콩팥과 심장의 잠재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었고 현재 이것을 확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